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하순 동면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하순군 동면 언돌이 언동마을 초입에 있는 푸른성 요양원 주차장 부근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하순읍에서 동면으로 진입하는 구도로의 충의로에서 지금 보시는 서성제로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화동로에 진입하시면 바로 언동교 다리, 지금 보시는 하천에 있는 언동교 다리 옆에 있는 농협에 있는 동면 창고가 있는 지금 보시는 언동교 창고에서 바로 이곳에서 우회전하시면 바로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이 동면 창고의 모습 옆길로에서 직진하시면 본토지로 이어지는 푸른솔 요양원의 주차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바로 주차장에 정차한 눈에 왼쪽에 지금 보시는 주거가치로 보이는 그러한 토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괴갈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으며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고 지금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에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에서 하동길로 진입하여 창고에서 우회전하시면 깜박거리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 부근에 있는 하순 푸른솔 요양원의 주차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차장 앞에 있는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하순읍에서 구도로인 충의로의 하순영재교육원이 있는 환산정 방향으로 좌회전 하동로 운행하여서 은동교 다리옆에 농협 동면 창고에서 우회전하셔서 직진하시면 푸른길 푸른솔 요양원 주차장 옆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괴칼리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평지에서 보는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도로의 접해에 있어서 조그만한 땅이지만은 이곳에 여러분께서는 주택기나 또는 농가주택, 농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소형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103평으로서 지목은 답 논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마을로 들어가는 은동길 우측에 구고도로에 접해져 있으며 푸른솔 요양병원 주차장에 접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괴칼리 지역에서 개발행위의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40% 이내 용정률은 50% 이상 100% 이내고 건축이 가능하지만 군조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주말 농지 및 농막 설치 또는 소형 농업에 관련된 창고, 농가용 주택 등 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서성저수지나 하순 PGA 골프장 연습장과는 하동로로 진입하여서 은동교 다리에서 동면 창고 옆에 우회전에서 하순 푸른솔 요양원 주차장에 접해져 있는 소형 토지가 되겠으면 주차를 구고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격으로는 본 부동산에 관심 계신 분은 전화빈 문자를 주시면 부동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즉 지범 및 매매가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지역 정서상 금액 표기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이해바라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하순 근교 동면 초입에 있는 언돌이에 종만한 농지를 구입하셔서 주말농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좋은 부동산 매그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엄선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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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